시청자 여러분 한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각종 아주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2만 6천 종류의 다이어트 방법들이 출연을 했는데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모든 다이어트 방법들은 잠깐 동안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2년 내로 다시 옛날 체중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살이 찌든지 이렇게 요요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99.5%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 빠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빠졌는가 싶으면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계속 체중이 감소되는 쪽으로 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에 운동이나 또 밥 먹는 것이나 이것을 좀 리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요요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만 보더라도요 계속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리듬과 함께 휴식을 취해 줘야만 더 효율적으로 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비만관리와 휴식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봤지만 실패한 분들에게 아 휴식요법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도전하시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멀리 멀리 벗어난 생활을 하면서 비만과 여러 가지 생활습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에덴 동산의 그 이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의 그 이상적인 생활습관으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백 투 에덴 8가지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백 투 에덴에서 케이 키픽잉 더 세베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정한 리듬과 함께 휴식을 취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만이든지 무엇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항상 일정한 리듬과 함께 휴식을 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살을 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도 휴식이 일정한 리듬과 함께 지켜지게 될 때에 훨씬 더 큰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저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나가는 기초 대사 에너지가 많을수록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그 기초 대사 에너지 중에서 40% 이상이 근육 세포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찌지 않는 체질로 근본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근육을 많아지게 해주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많아지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근육에 상처를 주면서 근육의 발륨이 커지게 하는 것인데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 세포가 결국은 상처를 받아서 계속 이 근육 세포가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준 것만큼 일정한 리듬과 함께 휴식을 취해줘야 그 근육 세포가 상처가 나면서 근육 세포가 파열이 되면서 발륨이 커지는데 파열된 상처가 휴식하는 동안에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근육 세포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비만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은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은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일주일 내 운동을 해주는 것보다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해주면서 운동을 하게 될 때에 근육이 더 강화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더 살이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쉬어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과로하면서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비만이 온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릴렉스하고 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도요 아무리 운동하면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살이 빠진다고 하지만 계속 운동을 해주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주면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는 운동 그것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운동법이 훨씬 더 더 많이 살을 빼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1996년도에 일본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지미 타바타 박사가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20초 동안은 아주 폭발적인 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초 동안 휴식을 취해줍니다 그런데 이 휴식을 취해주는 동안에도 아주 강도 높게 20초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비록 10초를 쉬어주는데도 그 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 강력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에너지 소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 소비율이 높아지도록 조정이 된 것이 자그마치 12시간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서 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운동법이 세계에 많이 보급이 되게 됐습니다 인터벌 운동을 하면 단 4분 만에 산소 섭취량과 심박수는 최고 수치로 올라가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캐나다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2주 동안 운동을 폭발적으로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해주는 이런 인터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보다도 지방 연소율은 136%나 더 높아졌다 그만큼 살이 더 잘 빠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한 30분 동안 자전거를 최대 속도로 타다가 잠깐 휴식을 취해주는 운동을 했더니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지방 제거 효과가 530% 정도 더 높아지더라 그래서 살을 뺄 때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아니면 파워 워킹을 해주고 그리고 잠깐 동안 천천히 걷는 이런 인터벌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호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일주일에 3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주 동안 운동을 했는데 한쪽 그룹은 40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주 뒤에 오히려 0.45km의 체중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그룹은요 20분 운동을 하는데 8초 동안 최대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12초 동안 쉬는 인터벌 운동을 하게 했더니 15주 뒤에 2.5km의 체중이 빠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운동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운동을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 휴식요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봄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더 먹으면서 비만 환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휴식요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이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주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또 최고의 휴식은 밤에 잠을 자는 수면입니다 요즘 수면 다이어트 밤에 잠을 자면서 살을 뺀다라고 하는 수면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수면 다이어트도 역시 최고의 휴식인 이 수면을 잘 취해주면서 그 시간에 살이 쭉쭉 빠지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잠을 자주는 사람에 비해서 5시간 정도밖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비만증이 될 위험이 147% 정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에 살이 빠지는데 결국은 살이 더 찌면서 비만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수면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평균 37살 정도 되는 쌍둥이 천 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7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몸무게를 증가시키는 비만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컸고요 9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주는 사람들은 비만 유전자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1시간 정도 잠을 적게 자는 것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한 번 먹는 만큼의 칼로리가 쌓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잠을 덜 잤다 그러면 감자튀김, 햄버거 이런 것을 한 번 더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살이 더 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비만을 정복하기를 원하면 잠을 7시간 내지 8시간 충분히 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한 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이틀 동안 수면을 한 10시간 정도 자던 사람을 이틀 동안 5시간으로 줄여서 좀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체중이 4% 정도가 이틀 만에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또 배가 고프다 밥을 좀 먹고 싶다라고 만들어주는 그렐린 홀몬은 15%가 더 증가가 되고 배불러 밥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포만감을 유도하는 렙틴 홀몬은 15%가 더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만 이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을 충분히 자주어야 되겠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도 살을 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잠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꼭 체크업을 하면서 휴식요법에 있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홀몬이 증가가 되고 또 포만감을 유도하는 렙틴 홀몬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계속 확인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미국 버클리 베슈 워커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잠이 부족해지면 이 뇌에서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을 좀 먹고 싶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로 빠진다 그래서 자꾸 잠이 부족하면 뭔가 고칼로리 식품을 자꾸 단식품을 설탕이나 이런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예민해지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은 비만 환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2010년도에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하루에 수면이 한 7.5시간 정도 취해주는 사람에 비해서 5.5시간 정도 덜 자는 사람들은 체내 지방이 한 두 배 정도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빠진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많은 칼로리를 소비시켜주는데 하루 저녁 잠을 잘 때에 하루에 3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밥 한 그릇이 300kcal입니다 잠자는 잠자주는 동안에 한 밥 한 끼 한 그릇 먹은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체중으로 계산을 하면 1개월에 잠만 충분히 자줘도 1kg 정도가 체중이 빠지는 효과가 있고 충분히 자주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잠자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6kg의 체중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잠자면서 살을 뺀다 잠만 충분히 자주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수면 다이어트가 그렇게 유행이 된 것입니다 또 올바른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분비되는 홀몬이 한 70%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줄 때 나오는 홀몬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약 200kcal 정도의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한 달이면 그게 축적이 돼서 1kg 정도의 체중이 증가되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식욕을 증가시키는 체내 물질이 잠이 부족하면 증가가 되고 식욕을 또 감퇴시키는 물질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근육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성장홀몬이 잠을 자지 않으면 그건 잠자는 동안에 나오기 때문에 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다시 재생이 되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데 에너지가 소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몸의 지방질로 축적이 되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를 원하면 잠을 8시간 정도 꼭 충분히 자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 다이어트, 잠만 잘 자면 살이 빠진다 수면 다이어트의 기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잠을 자기만 하면 살이 잘 빠진다는 것인지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이 신체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적게 자주면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결국은 많은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해서 비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을 적게 자주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콜티솔 홀몬의 분비가 증가가 됩니다 콜티솔 홀몬의 농도가 이렇게 짙어지게 되면 이 홀몬이 무슨 일을 해주느냐 결국은 이 칼로리를 지방질로 저장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체지방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또 밤잠을 적게 자주는 경우에는 낮에 아주 피곤해질 것입니다 피곤해지기 때문에 쭉 늘어져서 활동하기가 귀찮아져요 즉 운동을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동이 적어지면서 활동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10시간, 12시간 많은 잠을 자주면 그것도 신체 활동량이 잠자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유념해 둬야 되겠습니다 8시간 정도 충분히 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면 다이어트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슬립 닥터스 다이어트 플랜의 책을 쓴 수면 전문의인 마이클 브루스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아침에 8시간을 충분히 자주고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도록 잠영종을 딱 맞춰놓고 자는 것이 살을 빼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잠자는 것은 넌 렘 수면과 렘 수면 두 개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REM 바로 눈동자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렘 수면을 취할 때 칼로리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깰 때 깨기 직전 그 1시간 동안에 렘 수면을 자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시에 꼭 일어나려고 그 중간에 렘 수면을 잘 자지 못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몇 시인가 쉬게 보고 이렇게 불안하게 잠을 자줄 바에야 이 잠영종을 맞춰놓고 6시가 될 때까지는 그냥 렘 수면을 방해받지 않고 잘 자주는 것 그때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아지면서 지방질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시에 딱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중간에 몇 번씩 깨는 것보다는 잠영종을 맞춰놓고 생활하는 것이 더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는 것 그 운동을 할 때도 빠른 속도로 꾸준히 끝없이 운동을 해주는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해서 에너지의 소비가 아주 극대화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딱 쉬어주면 몸은 편안해지만 우리 몸에서 이미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운동하는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의 소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한 번 해주면 12시간 이상 이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그날 하루는 이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더 많이 활활 타오르면서 결국은 이 체지방이 연소가 되고 살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적당하게 휴식을 취해주는 휴식의 법칙 백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게 휴식의 법칙입니다 일정한 리듬과 함께 쉬어줘야만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식을 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요 일주일 내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결국은 훨씬 더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7번째 날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사람들은 나를 닮은 형상으로 내가 창조를 해놨으니까 너희들로 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활동해라 그러나 7번째 날은 안식일 즉 쉼의 날로 구별하면서 그날만큼은 예수님 안에 품에 안기면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해줘라 그때의 육체적으로도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망가진 근육세포가 다 재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어떤 스트레스가 밀려와도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하루 동안 내려놨기 때문에 재충전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모든 이 건강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휴식의 법칙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낮 시간에는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놨지만 낮에 활동하면서 망가진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재생될 수 있도록 밤에는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는 아주 꿀잠을 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만증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 내가 오늘 저녁에는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으니 주님 오늘 저녁에는 푹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자는 동안에 모든 복부 지방도 다 연소되면서 날씬해지고 예뻐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키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아랫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복부 지방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고혈압으로 10년 이상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좀 빠른 속도로 걷게 되면 이제 심장에서 통증이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8가지 에덴으로 돌아가는 백퇴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 백퇴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틀 동안 이 생활을 에덴으로 돌아가게 실천을 했더니 그 고혈압이 약을 끊었는데도 정상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여기 아랫배에 들어있던 복부 지방이 16파운드나 빠졌어요 이분 표현이 16파운드 이 아기를 하나 딱 내려놓고 걷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더라 그래서 날씬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에서 완전히 지금 거의 3년 이상 동안 사는데도 약을 먹지 않고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달려다녀도 산을 올라다녀도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장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백투 에덴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다이어트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에덴 동산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에덴 동산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